네, 보도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오늘부터는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그동안 심각 단계에서 오늘부터 경계로 하향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발생 40개월 만에 풍태평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도내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들은 오늘부터 의왕지역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왕시의 버스요금 무료시행 첫날 모습과 의왕시는 왜 노인들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게 됐는지 노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을 의왕시의 무료정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전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던 날입니다. 이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현재 우리 지역의 시장이고 의원들인데요. 우리 기자들은 수원시와 안성시의회 등이 지난 1년간 유권자들과 한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오직 주민들이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BTV뉴스는 우리 지역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당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하겠습니다. jąc